오늘 밤모가 뭐예요? 밤모데요. 잠깐만 부모님 몇 년생이죠? 어... 스톱! 아, 너 안 가라 가겠죠? 안녕하세요! 아니... 이 공간에 아주 귀하신 분들이 또... 아, 좋아요.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고마워요. 네, 안녕, 안녕, 안녕. 아, 정말 미안한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더 반겨야 될 분이 계셔서 아하... 그러게라 안녕. 아하... 아하...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. 네, 그러게. 그러면 다이사 문자 한 번 가볼까요? 아...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땡! 아잉! 아, 여쭤봐도 돼요, 여쭤봐도 돼요. 그... 꾸러기분들께... 잔뜩말로 해야 되지. 꾸러기 친구들 아니요? 반말. 꾸러기들은 지금 50을 먹어도 10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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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러기들 안녕. 안녕. 좋다, 이미 좋아. 귀엽고... 예쁘고... 안돼, 지지마, 지지마. 깜짝아! 예쁘다. 어떡해. 아, 어떡해. 으아... 기장이 이런 거야? 하하하하... 할게요. 꾸러기들 안녕! 하하하하... 아니, 잠깐만. 하기 싫은 거 맞아? 꾸러기 친구들 안녕? 리더 수민이야. 나는 스테이씨 요정 세은이라고 해. 너의 영원한 사랑 세은이야. 우리 아주 소중한 분들과 뭘 하면 되는 겁니까? 사실 오늘 온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? 저희가 이제 곡 컴벡을 하잖아. 그래가지고... 홍보? 뭘? 그리고 요금 컨셉에 대해서는 안무 컨셉이나... 테디베어는요. 노래 제목 테디베어에 맞게 아니, 제목이 왜 이러죠? 노래 제목 테디베어에 맞게 금돌이 춤을 저희가 추는데요. 어? 나 그거 궁금하다. 6월 14일에 확인해주세요! 이게 방송되는 날짜로도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떨려. 촬영 ware 오시죠? 폭풍의 포기 이거 너무 좋다, 이거. zenia죠? 아, Ltd. 1 엠티 컨셉으로 했는데 단모 해보셨어요? 단모가 뭐예요? 단모 무대야 할 뭐지? 난 쿨하니까 자 지금부터 해볼까? 시작 들어와 들어와 각자 몇 년생인지만 한 번씩 좀 나는 02년생이고 나는 04년생 1년생 014년생 난 02년생 우린 다 MC세대네 어? 아니구나 지은 언제 데뷔했지? 여기 02년생 누구지? 02년생 몇 월이에요? 1월 아이사랑 3개월 때 내가 데뷔했지 우와 대박 근데 우린 친구야? 그지 친구야? 반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부모님한테도 말 포단히 하셨잖아요 네 그쵸 잠깐만 부모님 몇 년생이셔? 스톱 스톱 앞에 8이야? 어휴 다행이다 7이랑 6 나도 7이랑 6이 그러면 나는 아니네 아직 나는 어 그냥 빨리 넘어가줘 하하하 그래서 준비한 대환장 밸런스 게임 와 아이씨 그건 안되지 그래도 고맙다고 밥도 먹을 거 아니야 다들 이해했지? 하나 둘 셋 뭐 뭐 뭐 저기 한 명 X 나 되게 쩨쩨해서 그래 좀 쩨쩨한 편이야 오케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? 아이씨 그건 안되지 그건 안돼 얘기 안하고서 맞팔하는 게 가능해?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이를테면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 갑자기 수민이랑 맞팔이도 있어 얘기도 안하고 화 안나? 나는 나는 약간 화나네 약간 화나네 약간 화나네 그게 너무 나잖아 그때 안 해? 한 번만 본 거야? 아니 잠깐만 몇 번을 보면 이제 잠깐만 아니 몇 번이라기보다 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논 적도 있다 그럼 맞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밥도 먹고 뭣도 먹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셋이 근데 왜 셋이? 난 셋이 절대 안 해 안 되지 왜 오야? 항상 뭔가 주위 사람을 내가 진짜 믿는 사람만 두는 편이어서 언니 그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? 난 너를 못 듣기엔 난 내 친구 난 너를 못 듣기엔 난 내 친구 어느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툼 그날 이후로 그날 내 친구는 연락도 없이는 저렴다 내 같아 야 자윤아 너 대박 날 것 같아 아니잖아 진짜로 자 다음 넘어가시죠 너무 말도 안 돼 잠깐만 잠시대기 내 선물을 달어 네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갔다 난 일단 내 마음속 정했어 가자 일단 가 일단 가 하나 둘 셋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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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거 없어 왜? 자윤이는 X 나는 때려 죽여도 그 꼴은 못 본다 절대 안 돼 어 절대 안 돼 난 진짜 죽을 거 같아 고등학교 때 난 저렇게 했던 거 같아 오히려 이 여자애들이 야 난 남자친구 상수 사러 갈 건데 네가 좀 골라주면 안 돼? 근데 진짜 얼마나 얘가 고민이 되면 물어볼까 싶기도 하더라고 무슨 취향인지 뭐 같이 골라줘 질문을 연락으로까지 주고받는 건 오케이 응 굳이 같이 간다고? 같이 가서 그걸 두고 둘이 의논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도 고맙다고 밥도 먹을 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 밥 먹어서 밥 사줘서 고맙다 다음에 한 번 더 컵 쏘겠다 그리고 일단 그 자체가 단둘이 만났다는 거잖아 맞아 단둘이 왜 만나? 나를 껴 차라리 날 데려가 잠깐만 잠깐만 남사친 여사친 이미 친한 사이인 거잖아 굳이 내 애인의 인간관계까지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 그렇게 가는 순간 나는 이제 끝이야 쿨한 거 같은데 안 쿨하네 자윤이가 내가 조금 쿨하지 못해 대박 우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차갑게 나 이거 할 말 맞다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아름다 아 근데 이게 아 일봉아 일봉아 넌 너무 차갑게 괜찮은데 웃겨 너무 차갑게 내가 상처를 좀 잘 받아 그래서 나한테 좀 차갑게 하면은 아무리 뭘 잘해도 난 정이 안 가는 거 같아 그럼 이럴 땐 봐봐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착해 근데 첫 방 날짜를 안 가르쳐준대 당장 내일이 그리고 정확하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오빠 저는 돈가스요 뭐 누군 뭐요 뭐 했더니 다 떡볶이로 통일돼 있어 자 그리고 니네 커피 언제 마실래 오빠 저 아메리카노 했는데 갑자기 다 뜨거운 거야 근데 너무 착해 근데 이거 괜찮아? 아니 저랑 열심히 아 괜찮아 너무 적절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아무도 상품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신밀도를 쌓아가는 그런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다음 거는 상품 오 우와 뭡니까? 라이전 게임 아세요? 어 아 알아 저 몰라요 야 잠깐만 야 자윤아 너무 나를 카테고리는 사물입니다 카테고리 정도는 나이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없어 어 진짜? 응 응 이것도 없어? 나는 내 침대에 있어 너 그렇게 얘기해도 돼? 괜찮은 거야? 아니 쟤 진짜 괜찮아? 놀리지 마 놀리지 마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너구나 아니야 너지 아니 그 난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어? 아니 잠깐만 너무 빵 터지는 거 아니야? 나는 약간 로망이었어 뭐? 응 로망이었어 탁 아 이게 연기자네 나 이거 최근에 샀어 응 왜? 왜? 왜냐는 아니 왜? 다음 침대 너 라이어구나 다 끝이 왜 내가 장담하는데 자윤이가 라이어 같아 이거는 색이 다양하다 나이 어려워 지고 한번 해볼까? 왜 이렇게 날 봐 거짓말 저는 제 못춘 거고 자윤이한테 한번 갑니다 오 후회할 테는데 아 어렵 어려운데 난 자윤이 간다 하나 둘 셋 자윤이 두 표 자윤이 두 표 나도 수민이 할래 수민이 세 표 나도 수민 할래 넌 왜 갑자기? 얘기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수민이네 어? 대박 저 당신은 라이언인가? 아니요 뭐야 누구야? 내가 얘기했잖아 나 자윤이라니까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이거 이미 라이어가 알고 있어 이 주제를 어 아는 거 같아 라이어는 정체를 밝혀있어 아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지방이 인형 이런 거 야 너 뭐야?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나에게는 왜 안 믿어줘? 아 아 미안 얘 아까 이랬다니까 수민이가 빵 터지니까 아하하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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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어? 내가 춤 잘 추고 노래하고 막 이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인정 내가 얘기했지 23년 동안 힘치러 여기까지 왔던 이번이 진 게임이고 이번이 진 게임이고 이기면 상품 지면 벌칙이에요 넷 음 이거는 솔직히 유행하면서 알았어 어? 어? 너무 센데? 얘 좀 쎄? 쎄? 얘 좀 쎄 비싼 걸로 알아 이게 비싸다고? 이거 이거 먹어봤어? 나는 싫어해 많이 아파 이거 너무 많이 졌는데 키에 와인도 많이 쥐고 힌트도 너무 많이 쥐는데 조금 키에 와인도 많이 쥐고 힌트도 많이 쥐고 힌트도 많이 쥐고 내가 어쩔 때 얘다 나는 음료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음 맞지 맞지 그것은 중요해 모든 음식이면 음료가 있어야지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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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추가를 해?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아 단계가 있어? 아 이거는 조합이 중요하대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 아 나도 진짜 나는 여기에 두부를 제일 좋아해 나는 이거를 최근에 먹지 않았어 아 야 야 야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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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? 모르겠어 넘어가 일단 한 번 자 치아 라이어 얘기하면 안 돼요? 아 왜 지금 말하면 안 돼요? 회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? 네 네 한 방에 끝낼게요 하나 둘 셋 박지은 맞아 근데 나 뭔지 알겠어 잠깐만 이거를 맞히면 알게 되면 독식하는 거야 진짜로?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럴 거 같았어 나 잠깐만 게임이 룰을 내가 열심히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한 정답은 마라탕? 잠깐만 다시 한 번 기계해줄게 비슷한 게 뭔가 있지? 왜였어? 허가도 있고 그걸 말았다는 건 그걸 말았다는 건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마라탕 그래 마라탕 그래 너 가져와 상품 드릴게요 우와 대박 대박이다 올리브영 상품권이래요? 대박 감사합니다 준비했거든요 아 벌칙 받아야 되는구나 또 이상 아니 저것을 저것을 건강에 정의 고3차요? 고3차요? 이거 안 도와줘겠어 너 내 것만 이상한 거 주는 거 아니야? 내 거 너무 많은데 아니? 맛있을 거 같은데 근데 나 여기서 이미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분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나머지 6명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건 뭐예요 어떻게 opens 벌칙 아니 벌칙 있다 그러잖아요 벌칙 근데 마실 것 같아요 원래 고3차는 와인처럼 마셔야 돼 쨘 쨘 아이 좋아! 근데 다 마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다 먹었어 처음 봤어요. 아 제가 건강한 걸 좋아하거든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... 배 마셔 빨리! 빨리 배 마셔요! 이거 못 참겠다. 와! 근데 생각보다 진짜... 아니 뭐 나머지 분이랑 맛만 봤으니까 이제... 뭐? 진짜 다 먹었잖아. 진짜 이거 많이 해줘야지. 근데 양고치야? 이곳에서... 원하는...